미사는 댄스 슈퍼컴퓨터, 한 번 본 춤은 다 외워버리는 안무차입니다. 브라보, 브라보. 인정인가요? 인정? 저희 팀에도 드디어 한 분야의 천재가 있습니다. 한 번 본 춤은 다 외워요? 멤버들이 인정해요? 네, 저희 춤 배우러 갔을 때 댄스 언니 오빠들이 만약에 다른 춤 추고 있으면 미사가 뒤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갑자기 보고 있다가 서서 갔을 때 그 춤 같이 춰. 복사기네. 복사기. 한 번 봤는데? 몇 번 보고 일어나서 같이 추고 있으면. 리사 씨 그러면 다른 아이돌 춤 같은 데도 딱 보면 그 안무 막 익혀지고 해요? 한 번 보면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한, 두, 세 번. 한 번 보겠습니다, 리사. 진짜 검증을 해 볼게요. 파이팅!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보여주세요. 이 레드벨벨에서 빨간나 진짜 어려워요. 파이팅! 파이팅! 두근두근. 내가 더 떨려. 파이팅! 자, 갑니다. 음악 주세요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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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궁금한데 레드벨벨에서 이쯤 원래 알았던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알았어요. 이거는 알았는데. 근데 좀 막. 자세히. 엄청 어렵고. 이거 가는 거 이거. 어렵거든, 이거. 틀린 거 같은데요? 근데 너무 딱딱 맞아서. 또 해 봅시다. 또. 우와, 대박! 인사 대박!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됐습니까? 우리는 몰라. 파이팅! 해볼게요. 느낌대로 가. 느낌대로 가. 근데 이게 어디예요, 하는 게. 이거 진짜 대박인데? 갑니다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나는 제일 춤을 잘 추는 거 같아. 아, 그럼 우리가 봐야지, 춤을. 봐야지, 봐야지. 리사 때. 응, 응, 응. 응, 응. 내가 일단 태국에서 인기 많은 춤 장르를 하는 거 같아. 오케이. 하트해, 하트해. 하트해. 더 보여주는 거야. 별 따져. 아, 이거 뭐야? 섹시야! 섹시! 뭐야,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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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, 이거. 섹시! 응. 40년만에. ifica 나도 bell 받고 싶어. 나 bell 받았어. 나도? 달라질까? 어? 원, 투, 그리, 포. 의지? 아, 독싱! 스태이! 편하는 Hay Heath. 아냐, 너희도 중에서 Live 댄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